자, 메가스터디스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전략 장면제입니다. 실모 장인이라고 자칭, 또 타칭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도 실모를 많이 오랫동안 공급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은 실모 MBTI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실모 MBTI, 이거 사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딱 지금 시점에 필요할 것 같아서 테스트로 찍어 봅니다. 지피지기. 아니 좀 알아야 돼. 지금 뭐 실전모의고사를 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게 효과는 있을 건지 나는 이걸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피드백하는지 이런 것이 사실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각양각색이기도 하고 기존에 자신의 기질에다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답은 없어. 네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이 네 가지 질문에 의해서 2의 4제곱 16가지 유형으로 여러분을 나눠 드릴게. 그런데 어떤 유형이 제일 좋은 유형이고 어떤 유형이 제일 나쁜 유형이다 라고 정답은 없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유형도 있고 상당히 튼실하게 하고 있네 라는 유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일단 답을 해보세요. 네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질게요. 첫째, 실무는 문표를 끝내고 하는 것이다. 맞죠?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 맨 마지막 파이널 때 실무하니까 실무는 문표를 끝내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스, 오아, 노로 답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둘째, 실무는 충분한 양을 소화해야 효과가 좋다. 아니, 꼭 실무 안 해도 수능 잘 칠 수도 있어 사실은. 그죠? 아, 진짜 그렇지. 하지만 실무를 적절히 가미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면 또 틀림없고 또 실무를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그 자체로 문제풀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답, 이 질문의 답은 어때요? 실무는 충분한 양을 소화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실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속이 좀 쓰려. 아, 속이 쓰리는 것까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실무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아.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갑자기 이렇게 집중 모드를 흐트리고 내 실무 리스트에서 이건 좀 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막 욕구가 막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예스에 좀 해당할 것이고 아니, 뭐 이번 회차가 좀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복습은 틀림없어. 오답은 반드시 해야죠. 복습은 틀림 문항 위주로 한다? 아, 그럼 틀림 문항도 복습 안 해요, 사실? 그럼 절대 안 돼.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문제 엄청 문제집 풀고 채점도 잘하는 경우도 있어. 채점한 뒤 다시 틀림 문항 꼼꼼하게 안 보는 경우도 있어? 오답은 기본인데 아, 당연히 실무는 꽤 많은 양을 소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실무를 할 때는 오답 중심으로 복습을 한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어쨌든 이게 예스와 노가 다 결정이 됐어? 어, 했어요? 자,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예스와 노 적어 놓으시고 16개 유형. 16개 유형을 다 브리핑해 주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 각각의 질문에 예스와 노가 뜻하는 바를 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할게요. 첫째, 실무는 문표를 끝내고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왜? 아니, 그러면 봐. 실무를 12월, 1월, 2월, 5일 초부터 실무부터 풀어. 그건 아니지. 후반전에 주로 실무를 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니까. 그런데 3월 학평, 6월 학평을 앞두고 하기도 하고 6평 직후에 하기도 하고 시적절한 어떤 목적을 가지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시기에 혹시 이럴까 봐 하는 얘기야. 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실무에 대한 각각에 맞는 단계가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이것이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문풀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나는 모의고사를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8월이면, 7, 8월이면 또 나름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은 9평이 끝난 9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제쯤은 반드시 실무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60일 정도 남아있는 20기간에 어, 나 문풀 다 끝나면 할 거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수로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존재할지도 몰라. 100%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한 혹시 너무 신중한 편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시라. 라고 권해주고 싶고요. 실무는 문풀을 끝내고 하는 거라고? 나에겐 실무가 곧 문풀이야.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 만들어진 실전모의고사 가장 퀄리티가 높은 문제라는 확신이 있고 실무를 막 사다가 좋은 거 사다가 이제 막 쫙 이렇게 풀어내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혹시 내가 한쪽에 지나치게 좀 이렇게 편중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탑재해 드릴게임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촌철살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분류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 그랬고 너무 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무는 충분한 양을 소화해야 효과가 좋다. 야 도대체 충분한 양이 얼만큼이야? 10회? 8회? 5회? 100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충분한 양을 일단 소화해야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실무를 많이 구매할 것 같아. 그래야 일단 충분한 양이 쌓일 테니까 근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개념과 기출을 통해서 공부한 그 교재들을 내가 잘 소화했는가? 나는 충실하게 개념과 기출 학습을 좀 진행하고 문표를 좀 진행했는가를 좀 유형별로 학습할 만한 것도 있긴 있거든. 과거 유형이 많이 붕괴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수원수2의 중심적인 내용들은 또 유형화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수혈의 발견적 추론 수혈의 귀납적 정의 이건 계속 나오고 있잖아. 아니면 지수로감수의 그래프 그래프에 의한 추론 이런 거 굉장히 세게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연수 정수 조건 이차은수 이런 어떤 지점들은 좀 밀도 있는 학습을 하면서 하고 나서 실무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 그런데 내가 혹시나 실무로 모든 문표를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어? 어감이 좀 안 좋은가요? 양치기형 어마운트 양을 너무 많이 추구한 건 아닐까? 1일 1실모는 충실한 복습을 위해서 가능할까라는 약간의 되짚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일 1실모가 잘 1일 1실모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 왜? 무슨 시험을 쳐도 한두 개 개 안 틀려. 그럼 하루에 집중해서 풀고 오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복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다수가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양의 경도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브랜드형이란 건 뭐냐면 실무는 충분한 양도 좋지만 양질의 실무를 좀 찾아서 골라서 나한테 맞는 목적에 맞는 실무를 좀 찾아서 그리고 실무는 이렇게 노하우가 잘 구축되어 있는 팀에서 발간하는 게 선생님이 직접 10년째 이걸 하고 있어서 좀 스스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실무를 잘 찾아서 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양치기에만 경도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브랜드만 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양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유명한 것만 쫓아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유명한 것 꿀 뭐 이거는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속이 쓰리다.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은 실전 모의고사에 실전 대비 실전 감각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 반대로 그렇진 않아. 어차피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고 난 연습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좀 덜 그럴 겁니다. 둘 다 사실은 의미는 있어. 근데 또 이게 약간 경도되면 적중형에 가까운 친구들은 이런 불안감에 쌓이기도 하는 것 같아. 내가 실무를 이렇게 사다 놨는데 내가 이걸 안 풀면 이 회차를 안 풀면 거기서 혹시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저걸 안 풀어가지고 한 문제에 손해 보면 어떡하지? 이제 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들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저걸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복습보다는 일단 새로운 문제를 더 막 자꾸 풀어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아요. 아니 적중이라는 게 있잖아. 한 번도 못 보던 거를 한 번도 못 보던 거를 똑같은 그것도 변별력 있는 문항을 아주 충실하게 적중해 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별력 문항 중에 신유형들은 이게 말 그대로 새롭게 나온 거잖아. 이게 우연히 겹칠 수는 있는데 내가 사놓은 저 실무 안에서 신유형 변별력 문항이 나와서 내가 그걸 맞출 수도 있었는데 틀릴까와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 의미와 개념과 어떤 조건들이 융합되어 있는 상황들이 중첩되고 또 교집합이 생기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자꾸 접해보는 것이 실무해요. 또 하나의 약점 체크로서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저걸 쌓아놓은 걸 안 풀어서 생기는 불안감이 있다면 그건 좀 누그러뜨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훈련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이 시험을 쳐서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 일이야?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몰라서 틀리는 게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확인하고 대처 능력 자체를 경험을 축적해서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야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시험치는 거 채점도 안 하고 아니 어차피 연습인데 뭐하러 채점하나 그리고 여러 번 시험친 것들에 대한 누적된 분석을 좀 하지 않거나 이런 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란 건 반복만이 의미가 아니라 여러 차례 했던 것에 대한 냉정한 판단 그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또 양극단에 대해 스탠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점을 한번 너무 회색 분자처럼 말하나요? 아니야. 장단점이 다 있는데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면 그 생각을 교정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기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습은 틀린 문항 위주로 한다. 아 그럼 맞은 문항을 하나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또 중요한 주제인데 당연한 거야 사실은 시험을 쳤는데 오답 틀린 문항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풀어보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안 하는 건 정말 정말 알맹이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빼먹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어. 해설 딱 보고 아니면 강의를 딱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구나. 알았어. 오케이. 틀린 문항이 다섯 문제는 다섯 문제만 딱 정답과 풀이 과정을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은 상당히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틀리는 방법과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본인이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틀리고 이럴 때는 맞추고 하는 그러한 게 좀 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 냉정하게 복귀해 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내가 이 시험 칠 때 이 문제는 그냥 평소에 보면 잘 풀렸던 문제인데 오늘은 이걸 왜 못 풀었을까? 왜 여기서 미스가 났을까를 시험 시간 자체를 복귀하는 방식으로 되짚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모든 게임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 프로 기사들, 바둑 기사들은 복귀가 거의 공부의 한 99%예요. 그리고 뭐 프로 게이머들 이런 사람들도 자꾸 복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복습은 복귀를 하는 거고 오답이라는 건 틀린 문항이잖아. 틀린 문항만 하는 게 또 아니야. 이 문제는 사실 우연히 맞았어. 아니면 중간까지는 확실히 풀었지만 막판에 잘 몰라서 대략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랐어. 아니면 이렇게 그냥 숫자를 넣어봤는데 다 비슷한 게 나와서 맞았어. 이런 건 전부 다 재학습 대상이고 무엇보다 확장형 학습을 그냥 틀린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서 봤는데 기출문제 누구랑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데를 추적해서 같이 풀어내면 그러면 정말 훌륭한 학습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매번 중요한 시험마다 3월 학평, 6평, 9평 세 번이나 해줬죠. 또 선생님 모의고사 정규 시즌에서는 매 회차에 튜닝맵이라는 걸 만들어줘. 선생님 커리큘럼 상에서 용문항과 관련 있는 연계 문항들의 좌표를 찍어주고 아니면 현장 수강생이었거나 아니면 인강 수강생이었더라도 교재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찾아가서 직접 그걸 확인할 수 있게 사실 교재가 없어도 여러분 강의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강의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좌표를 찍어주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거든. 이걸 본인만의 튜닝맵을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네 가지 오늘 질문을 던졌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랬어. 근데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실무이 주 1, 2회는 해라라는 아주 보편적인 조언과 함께 마지막 이 네 번째 주제는 꼭 강도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실무는 복습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알겠죠? 열심히 집중해서 풀었는데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활류시키지 않고 지나가기 바쁘면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실제로. 양치기를 양을 엄청나게 늘리면 성적이 많이 오르긴 하지. 근데 그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지금 60일 남겨둔 시점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서 내 실력을 급등시키겠다. 그건 상반기, 중반기 그리고 여름방학 정도까지 해야 할 일이었던 거고 이제는 진짜 나의 현재 상태에서 더 약점을 찾아서 정교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셔야지 너무 복습을 게을리 하시면 아니면 얇은 복습을 하시면 그건 정말 아까운 걸 놓치는 거예요. 그치? 선생님이 올려주는 아니면 제시해주는 튜닝맵과 같은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알찬 복습을 하는 실무 학습을 하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잡아놨어. 영어, 체크, 겟 이런 식으로. 이거 이니셜 4개 조합해가지고 16개의 케이스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밑에 하단에 첨부 파일 있잖아요.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아 내가 이런 유형이구나. 밑에 학습의 팁도 다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부디 지금 마지막 파이널 이 실무 기간에 알찬 실무 학습을 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강생들은 반드시 해보시고 수강생이 아닌 친구들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서 적용해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기회에 또 만납시다.